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7차례 대책이 나오는 동안에 서울의 집값은 11% 이상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PD 수첩에서는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는 이유 또 정부 정책의 허점이 뭔지 취재를 했습니다. 박건식 팀장과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송 보니까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데 불황인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고 또 호황인데도 뉴욕의 아파트값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물론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호황입니다. 호황이죠. 한국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요. 그런데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뉴욕 시민들이 우리보다 경제 수석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환산해 보면 11년 동안 모으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무려 24년이 걸립니다. 24년이 걸린다는 말은 평생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20대 중반, 30대에서 취업해서 한 달도 평생에 가고요. 그때 또 아파트값이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영원히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유독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밖에 없었다. 정부가 그쪽을 허용한 것이죠, 사실상.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만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나도 사지 않으면 또 아파트값이 오를 거니까 있는 빚을 다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한다. 이게 막차 심리가 다 가성된 거고요. 또 옆에 동료들이 3억에서 1년 뒤에 9억이 되고 15억이 된 걸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죠.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때쯤 전환이 마련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까? 그전에 8.2 대책이 있었고 9.13 대책이 있었는데 특징을 보면요. 어떤 대책이 나오면 8.2 대책, 9.13 대책이 나오면 잠깐 아파트값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9.13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 직전에 7월에 국토부에서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냅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공시지가를 현실화라고 내요. 국토부 간행혁신위원회인데요. 너무 현실과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0%에 못 미치는경우니까요. 경우도 있고요, 강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정성, 세제,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고 전부 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이 돼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익을 10억 원 이익을 보고 세금 얼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값 물어주고 사는 거죠. 제 주변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르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세금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게임값 물어준다고 하더군요, 제 동료들이. 게임값 물어준다. 그거 얼마, 몇 천만 원 물어주고 몇 억억 이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도나도 바람이 불었는데 정부는 이걸 방치했고요. 그때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관행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도자료 하면서 반박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신호가 가니까. 신호가 갔죠. 아, 정부가 물대책이구나. 별로 의지가 없구나.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보유세 인상할 거라고 다 해상했거든요. 그런데 보유세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현실화라고 봤는데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의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는 의지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추첨하다가 보니까 별 대책이 아니냐고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내내 반복됩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잠시 추첨하다가 폭등을 하고요. 9.13 때 잠시 추첨하다가 또 폭등을 하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지금 12.16 대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됐었고요. 문대인 대통령도 그 보유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거래세는 좀 낮추지만 그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고 잡힐 때까지 끝까지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지난해 문 대통령께서 이 MBC 오셔서 국민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떤 방청객이 시민이 물었어요. 보유세 어떻게 하실 거냐. 보유세 강화해서 우리도 지반체식 가지고 싶다. 모두 부자들만 가지는 나라가 됐어야 되겠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 때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원론적 찬성을 하셨고요. 다만 거래세에 대해서는 어떤 지자체의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그런데 그동안에도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보유세가 이미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매우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현실적인 동료들은. 세금을 해봐야 몇백만 원, 1년에 한 달에 한 40만 원, 이런 거 세금 물어주고 가진 기대익이 얼마입니까? 강남에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억짜리가 16억이 되고 20억이 됐습니다. 한 평에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대 이익과 내는 세금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린 거 아닙니까, 투기꾼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유세가 과다하다면 지금 뉴욕보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현실의 반영률에 많이 못 미칩니다. 특히나 고가 아파트들은 조금씩 접근하고 있지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40%인 경우도 있고요. 강남의 공시지가가 강북보다 싼 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은 공시지가의 원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군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보면 시가와 공시지가는 근접해야죠. 많은 전문가들이 90% 정도까지 가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도 70%, 75% 정도까지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기간에 이미 아파트는 훨씬 더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있는 곳으로 쏠리는 것이죠.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주 근접하게 하기 힘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노태우 정부 때문에 공시지가가 단일화, 공시가격,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입니다마는 대체로 저는 기도권의 이익을 위해서 공시가격이 현실에 시가에 대해서 훨씬 못 미쳤다고 보고요. 또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나 어떤 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비싼 값에 매입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시가격을 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낮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은 부동산 업계 또는 시장에서는 충격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전의 대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집값이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현상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12.16 대책은 역대 어떤 정책보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초강력 규제를 했고요. 1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또 상당히 9억 원 이상, 시가 9억 원 이상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많은 아파트값의 폭등 원인이 전세 대출에서 생긴 거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또 갭 투기를 해서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들이 늘어나고요. 저희 어제 방송에 나왔듯이 11채, 12채 사는 30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2채, 3채가 되면 그다음에 3채, 4채 사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대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겼습니다만 두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 대출이. 그런데 이 대출에는 여러 가지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있고요. 또 사업자 대출이 있고요. 사업자 대출이 있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전체를 규제하는 DSR을 쓰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임대 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정책 실패를 보는 것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무제한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네, 주택 임대 사업자. 이거는 원래 최경환 부총리 때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현미 장관 때 아마 세원의 투명한 과세. 전세 난 해결 이런 걸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공고를 하고 너도나도 임대 사업자로. 너도나도 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료까지 80% 감면해 줄 정도로 무제한 특혜를 줬는데 모든 세의 특혜가 그렇습니다. 점차 일몰제로 가거든요.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줄이고 줄이고 해서 가는데 이것은 일몰제가 아닙니다. 그냥 영구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빠져버린 것이죠, 다주택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기를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9.13 대책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았습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그런데 어느 시점, 이전에 산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니까.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2020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이고 2021년에는 또 줄이고 줄이고 나가서 2025년 되면 거의 혜택을 줄여가는 단계로 했었으면 이 부작용들이 적었을 텐데 그것이 영구한 혜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의 어떤 타겟, 아까 15억 원 이상 아예 전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타겟이, 정부 정책의 타겟이 서울, 특히 강남입니다. 강남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뉴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남이 있는 지역에서 강남이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서울 전역에 어떤 부동산 광풍이 수도권으로 붙고 수도권의 광풍이 전국으로 번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어떤 부동산 폭등이 강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마용성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강북으로 넘어가고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대전, 광주, 부산, 전국으로 열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강남을 잡지 않으면 전국으로 광풍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부터 잡고 또 세제 어떤 공정의 개념에서 보면 강남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크거든요. 예를 들면 25억 원,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이 누리는 과세 혜택, 그다음에 어떤 시세차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 또는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싫은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쪽, 정부 쪽의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할 생각 없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이 뭡니까? 제가,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한 것은 크게 현재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선명한 대책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뚜렷한 정부의 어떤 시그널 또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30대들, 20대들은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금 어느 정도 잡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폭등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또 지금 사두지 않으면 또 폭등할 때 감당을 못한다. 일종의 불안감이죠.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말을 젊은이들 썼어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까 24년이 돼야 집을 산다고 하는데 평생 살 수 그게 막차 심리인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18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려. 그동안 계속 거짓말한 셈이에요,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가난병이가 됐고요.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만 폭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까 24년이 돼야 집을 산다고 하는데 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불로 소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D수첩 오늘 오후 5시 25분에 재방송됩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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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